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자.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자. 동상인공 넌 남편. 지난번에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방송 나가고 어떠셨어요? 스튜디오는 아주 재미있게 잘하시겠죠. 분위기 좋았어요. 잘하시더라고요. 남편분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저희 남편은 신났어요. 다시 보기.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걸 보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 윤상현 씨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5년 만에 출연한 영화가 곧 개봉을. 아니 근데 극중 캐릭터 자체가 현실 윤상현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. 집에서 육아하면서. 육아하면서 그냥 철없는 남편. 연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겠어요? 슬랩스틱 뭐 이런 코미디 이런 걸 많이 해서. 그냥 재미있게 잘 찍었어요. 아니 근데 저기 지난번에 보니까 홍보할 때는 그 라미나 이성경 둘만 홍보하는데 왜 안 나와요 같이? 근데 저는 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아 많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육아하고 그런 거 또 사정 봐주시고 그래서. 아 그렇구나. 약간 특별 출연 느낌이에요. 다행이네 다행이네. 네 거의 뭐 그런. 특별 출연.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나 안현모 씨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. 로다주 만났더라고요. 그 내안 했을 때 인터뷰 하셨죠? 굉장히 친절하시고 겸손하셔서 역시 탑은 겸손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우리가 모르는 모습 뭐 그런 거 없었어요? 뒤에 매니저한테 화를 냈다는.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수고했다고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. 그게 이제 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. 그러거든요. 저도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.